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박용차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박관준 장로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을 때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빚박을 받았죠. 잘 아시는 말이로 주기철 목사님, 최건농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까닭에 결국은 옥사를 하시고 말았죠. 그렇게 신사참배 문제로 빚박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나셔서 안희숙 여사와 아드님 박영창 목사님과 함께 1937년에 일본 국회의사당에 잠입을 해서 신사참배 거부를 밝히는 투서를 투척하고 일본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박관준 장로님은 옥사를 하시게 되고 아드님 박영찬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는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자유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도 LA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항일과 반일을 넘어서서 극일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는데 그 장례식 말미에 아드님 박영남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동문이어서 잘 아는 대학과 신학교 동문이어서 아는 목사님이신데 아버님 목사님 백세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들 목사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추모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호가 두 가지였다. 보통 월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광이 무슨 뜻이죠? 달빛 아닙니까? 자기는 햇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시키는 달빛으로 반사체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호를 좋아하셨대요. 부드러운 달빛처럼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만난을 극복해오신 한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또 다른 호가 있었다. 그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월광 말고 또 다른 하나는 호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철주였었다.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철주. 그런데 의미가 아주 심장해요. 철주라는 뜻이 쇠기둥이란 말입니다. 쇠기둥. 무쇠철자의 기둥주자. 철주. 정말 제가 그분이 자선증과 같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그분은 쇠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운 세파들을 끄떡하지 않고 헤쳐오신 쇠기둥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그 소개를 안 했지만 철주라는 호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철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철주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죠?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제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소년과 같아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려 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거기 쇠기둥이 나와요. 그게 철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영찬 목사님은 정말 꼭 만으로 백세를 넘으셨더라고요. 1915년 5월 생이시니까 2015년 지금 8월이니까 백세를 넘으셨는데 월광과 같이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외유의 인물이신과 동시에 철주, 쇠기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공격,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쇠기둥과 같은 철주와 같은 그런 삶을 신앙으로 살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 아니겠습니까? 바깥으로는 달빛과 같이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쇠기둥과 같이 견고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백세를 사셨고 사모님과 76년을 사셨습니다. 작년에 백수연과 결혼 75주년 기념을 함께할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은 75세 살기도 어려운데 부인과 76년을 사셨으니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주 만에 따라가셨어요. 두 분이, 한 분이 100세, 한 분은 95세로 기억을 하는데 2주 상관으로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산 신앙인의 아름다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월광처럼 부드럽고 철주처럼 견고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주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하는 말이 76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만 하셨는가 티격태격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결혼생활이 그런 모양입니다.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그렇게 서로 오선도선 행복하게 76년을 사셨으니까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계속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이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에 나오는 나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사야 선자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크리스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는 바로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시온이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까?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엿새 후에 이래째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안식에서 나오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범죄 타락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푸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잠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요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바가 될 것이미라 이 말씀 속에 생소한 단어들 두 개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헵시바와 뷰라예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성경이 그러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두 단어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죠. 헵시바의 뜻이 뭐라고요?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해당되는 번호에 헵시바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나오죠.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오는지 내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성경도 괜찮은 성경입니다. 꼭 각주 풀이가 나와야만 좋은 성경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본문이니까 그런데 헵시바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My delight is in her. 여성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는 여성형의 대명사예요. My delight is in her란 뜻입니다. 다음에 뷰라가 나와요. 뷰라의 뜻이 뭐라고요? 역시 각주를 보세요. 폰노트를 보시면 결혼한 여자 married woman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우리를 뷰라라고 불러주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다시 대조가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는 그 두 시간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헵시바와 뷰라라고 불리워지게 된 그 전환점, 획기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헵시바라는 말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달견하시게 될 터인데 헵시바가 누구의 아내였죠? 히스기아 왕의 아내였습니다. 히스기아의 아내가 헵시바예요. 여기에 다시 이사야의 예언이 문맥에서 헵시바가 나오는데 히스기아는 종종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와 헵시바라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이제 크리스토와 크리스토의 신부관이 사랑의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제는 크리스토가 오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My delight is in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듯이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을 보면 기쁨이 생기죠. 저의 기쁨이 저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슬픔이 생기죠. 마음이 아프고 제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왜 생기는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헵시바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사랑이 원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햇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다만 반사체, 달빛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가 안 돼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헵시바이 뜻이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빌라의 뜻은 말하고요? 결혼한 여자.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I married you. 그것이 빌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버리운 자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헵시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닌 하나님께 백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고 존경하게 여기시는 결혼한 신분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런 사랑, 그런 기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돌이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2장처럼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디가 계신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며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의 연예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일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대의 사모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 저희 샬롬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